병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롤이 진행이 되어서 대면의 임수롤로 현재 수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화분들은 일단 좀 대인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현실에 맞추셔야 돼요 현실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목적의 부재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당황을 할 수 있는 임수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적인 효율이 떨어질 수 이게 술월이다 보니까 이 술이라는 것은 계절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신유술로 운동을 했어요 신유술로 운동을 했다 이것은 가을 운동인데 껍데기만 술토이지 이 신유라는 글자 자체가 생기가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생기가 떨어지는 게 파릇파릇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신유를 계승한 게 술입니다 이 신유를 계승해서 그러다 보니까 활동력은 술이 올 때마다 병환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제 운세 방송을 많이들 보시잖아요 술이라는 환경이 오면 술에 다 현관 글자로는 이 에너지가 격각이 되죠 여성분들께는 병화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정관이 격각이 되는 의미가 있어요 남자분들 말고 여성분들 이것은 여성분들께는 자신의 배우자나 회사와의 인연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신 다음에 2세를 낳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을목 을목 정인이 임묘가 되죠 병화 자신이 입고가 되죠 비견이 식신에 해당하는 무토 이것도 임묘가 되죠 정확하게 이거 활동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달 어쨌든 간에 임계수의 이 거세지는 물살 아래 영화분들은 다 그만둘까 그만두고 싶고 효율도 떨어지고 쉬고 싶고 떠나보내고 싶고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시간이 해결을 해주고 현실에 맞추어 자라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쉬어야 하는데 억지로 몸을 움직였을 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번 달이 끝나는 11월 초 입동이 올 때까지는 특히 이번 주간이 술의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무토 식신의 활동이 위축이 되고 건강에 대한 수명에 대한 인자도 생기가 떨어지는 환경이 들어왔으니까 껍데기만 식신이란 말이죠 형태만 식신이고 술이라는 환경 자체가 실제로는 재성 활동이 강하단 말이에요 재성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 생명에너지를 깎아서 그렇지 않아도 생기가 떨어지는 환경인데 더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는 거예요 이번 달은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날짜별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시청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